뉴저지 펠리세일스파 고교에 재학중인 한인학생이 교내에서 싸우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포트리 한인회 등 한인단체가 앞장서 한인사회에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펠리세일스파 고교 11학년에 재학중인 한인학생 안모군이 교내에서 벌어진 작은 다툼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한인사회에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것이 아닌 학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 간의 작은 다툼이 형사건으로 처리돼 법정 공방에 오르는 것은 흔치 않은 케이스라며 안군을 안타깝게 여긴 김앤배 법무법인에서 6월 9일 법정에 서게 될 안군의 무료 변론을 맡았습니다. 6일 김앤배 법무법인 사무실에는 안군을 돕기 위해 김앤배 법무팀, 제이코 프로젝트의 황재욱 전도사, 포트리 한인회 앤드류 김 전 회장, 박종호 전 이사장이 모여 안군의 재판을 돕기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일 열리는 재판에서 안군의 유죄로 판결되면 안군은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시민권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9일 오후 7시 펠리세지 팍 타운 법정에서 진행될 재판에서 인종 편견으로 인해 안군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인들의 적극적인 재판 참여가 요구됩니다. MK뉴스 주혜진입니다.